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영훈 대표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직 직무를 정지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눈물겹도록 어려웠다며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또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되고 개혁돼 사의비와 이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의 물결을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의 사임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가처분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홍재철, 김노아 목사 측이 신청한 가처분 등으로 법적 분쟁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장을 사임하면서 피고의 지휘 변화에 따라 모두 각화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기총은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다음 달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의장은 대표회장 유고 시 연령순에 따라 공동회장이 대행한다는 한기총 전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대한예수교장로의 보수합동 김창수 총회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목사 측이 추천해 한기총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곽종훈 변호사는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했고 이영훈 대표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기총 소속 회원교단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한기총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 정지로 한기총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한교연과의 통합에도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교연은 한기총을 이탈해 형성된 단체라며 한기총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선총회 이병순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모두 20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